나 내년이면 마흔이다. 그럼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 낳으면 되잖아요. 누구랑?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? 결혼정보에서 가입하세요. 개릿 부부 결혼이 체질 VBIP였어. 이젠 재혼 회사에서 연락 와. 얘들아. 영양가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 많은 혼남 좀 찾아봐. 돈 많은 혼남은 날 많은 여자 절대 안 만나요. 인정, 인정. 안 만나죠. 최효주.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남자도 만나기 힘들어. 서른 앞에 만날 수 있는 괜찮은 남자는 남의 남자거나 죽었어. 근데 요즘 누가 결혼을 해요? 멋지게 혼자 사세요. 쭉. 그래요. 제 친구도 연애 안 한대요. 연애랑 뭐 결혼에 목물면 좀 구차해 보이긴 한다고. 그럼 난 트렌드에 뒤처진 거니? 그러긴 하자. 지 세대가 이해를 못 하잖아. 그치? 네. 쟤가 제일 얄미요. 아니. 결혼과 출산에 목매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. 아, 피곤하다. 아, 정말 피곤하다. 아,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? 내가 니들 미래야. 아이 secret. practiced. 아, 맞아요. 이거 제 친구도 성장의 мі inverse이 Canadian. 그만